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이름이 조용히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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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템션이 조금 다운된 느낌? 나쁘지 않아요 음... 오키하자나 히히히 히히히 나? 와이프 안나와? 안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아 나와 이거 E 깔아줘 이종석 S E E S X 머리 파마했네요 네 파마했어요 찡 외목 이거 완전 귀엽죠? 개귀엽죠? 축구공이에요? 뭐예요? 잔디인데 축구공의 잔디네 들고있네 좀 우섭게 생겼네요 얼굴이 골키퍼네 다음은 뭐지 가져도 돼 어? 어? 니네들은 쫓아 나는 먹을게 갑니다 앙 머리통에 그냥 찍어버려 개맛있죠 피 최대한 안달게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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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에 버렸죠 니신 니신 여기있죠 편하게 장굴 돌아주시면 됩니다 부시 들어가주시고 왜냐면 대장에 있는 선물이 있기 때문이죠 아 아 감사합니다 서유리님 저 만원 저는 사이드 95에요 95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이거 딱히 갱각이 안보이네요 정글도 볼까요 딱히 갱각이 안나오기 때문에 고기 미연기 heiten 심지어 1차가 얼마 없어서 할 수 있겠는데? 아 진짜 지금 빡겟먹었거든 나도 빡겟먹었거든 옆에서 좀 많이 해가지고 뭘 먹으세요? 나 지금 터질 수 있어 나 지금 빡겟이야 진짜 그냥 점검 계속 돌아요? 아 네 아우 아우 제가 이거를 단판 설정을 해 딱 가면 일단 터지거든요 이거 어차피 레이스부터 나오니까 미리 계산하면 뭐야 없는데 왜 집 못 가는데 성구도 어? 성구도 나한테 어그로 씨끌었어 누군데 배드냈어 어? 누군데 배드냈어 그치? 가는 하고 왔어 후니 목소리가 두배답 크대 나 우리도 갱각이죠? 갱각이죠? 아 가 아닌데 이거 2 라이즈가 플래시 어? 플래시 2W만 해도 잡죠? 플래시 2W 근데 이게 정화야 정화하면 못 잡죠? 시간 신난게 15뒤죠? 아니 어차피 먹을거 없었어 이거 그냥 먹을거 하는데 그거 상대 정글 들어가서 와드 방을 수 있었죠? 형 벤어? 나 벤어 라이즈 벤어 라이즈는 왜 나는데? 왜? 너 라이즈 할 수 없다 나 라이즈 승률 개높은데? 너 픽토르 장애다니였어? 없는거 같죠? 아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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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신 아니 잠깐만 아 옆에서 뭐라하니까 나 집중을 못하겠어 아니 이건 근데 여러분들 인정? 이거는 근데 아니 아니 아 뭐 기능이죠? 뭐 탑 차이죠? 아니 나는 왜 탑 세워 해버렸죠? 나는 왜 나는 왜 다른 편도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웨피 조샘 Cisco 아 지금 이덩 아 예 이놀에 이 노래 유명해지는 이 노래 유명해지는 사람들 그려 왜 왔으면 알랄랄랄랄랄랄랄랄 빠빠빠빠빠빠빠빠 총 갑니다 일주일장 욕좌에 쏘이 쇼조라하세요 엥? 빰 빰빰 w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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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왜 이렇게 약하니 아카덱스이? 아 칵스 계약해 많이 넣고 됐나봐 끌어서 먹어야죠 먹었죠 저는 긴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짧은 머리하면 바텀인데? 쟤 뭐하냐 아마 뱉을 것 같아요 아 쟤는 쥔 것 같은데 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뭐 안될 것 같은데 딱 우리 미드 맞았거든? 한번 어? 아 쪼끔만 이거 왜 여시가 5렙입니까 여러분들 빨리 말해보세요 빨리 말해보세요 여시가 왜 5렙이에요? 아 아 노플 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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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개나이스 꽁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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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 플랭 억 마지막 이거 탑 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먹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콜 아 배불러 오늘 축구해 먹었더니 배가 많이 부르네 뭐? 개쎄죠 이제? 몰라 이쪽 정글 다 없을거야 이거 있을까? 있네 뭐라고요? 통? 통? 통이 매워? 통우 통우 여러분 통운데요 통 저 매운맛 좋아해서 상관없습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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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를 왜 타냐? 이거 없죠? 뭐야? 있네 개꿀 어? 바텀다이브 가냐? 아무도 없죠? 받을 수 없죠? 어? 잡았다 리신 응 응 뒤에 받을 수 있음 받을 수 있음 어? 어?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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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유씨? 맨? 브로? 예아 맨 어? 어? 암 버킹 스트롱 발수 녹음이죠? 잡아 그냥! 들어가야! 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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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쟝 정다 점프 이루기 그렇지 지금 점프 완벽한 플레이였다 신드라 오는데 이쪽 이쪽 왕풀 상관없어 신드라 와도 어? 여기까지 누군요 상관없죠 노플이예요 그냥 완벽한 피지컬 컨트롤 하렌들 아 이거 퍼리메슬리 가야겠지? 오자찔? 점프을 먼저 쓰지 않는 플레이 그냥 침착한? 침착한? 플레이 왜 이거 안되는데 거구요 신데라 노프리에요 아 아 아 되냐 뭐 뭐 왜 뭐쓰 맨 앨랄랄랄라 이익 빠졌죠 자이라이익 빠졌어요 큐도 빠졌죠 상관없어요 미들경이 합류해 줍시다 흠 흠 도청렉스가 뜨니까 오빠바이 내가 진짜 좋아합니다 땡큐 혼자 끙끙 알타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스타드 일단 이득볼게 없으니까 정글로 줍시다 이득볼게 없으면 뭐다? 정글로 줍자 이득볼게 없죠 아 버리세요 노래 이름이 뭐냐? 오빠야 오빠야 어 지금 정확히 적 리신보다 3배 잘하고있죠 그니까 그 말인 즉슨은 적 리신에 3명이 와도 제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아 집값이 그냥 난리나거든요 가소전 가소전 감사합니다 선언 여기서 템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갑시다 극딜로 나이스 맞췄다 오오 이거는 박수 한번 쳐주고 전체스로 와우 칼 정화 오졌어요 저사람 박수 한번 쳐주는 플레이 오졌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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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암살을 너무 잘했어 QP해주고요 어딨어 신데라 노플 쫙쫙꼴이 있죠 쫙쫙꼴로 리신 아 없네 그냥 개 세요 지금 카직스 제가 말했죠 리신 3명 있어서 이긴다고 아 아 아 맛있덩 왜 자꾸 핑 찍죠 아무것도 할게 모르겠 엘시공 있나요 아 아 자일아프다 아니 어떻게 할건데 안 나오면 아 개 에반데 아 왜 올렸는데 아 아 뭐지 이 카직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아 저 노래가 요즘에 카타던데 이 카직스 뭐지 정화 없죠 잡았죠 잡았죠 끝났죠 뭐지 이 카직스 내가 잘못 본건가 내 눈을 의심해봐야겠네 E 피해주시고요 Q 피해주시고요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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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다 야 야 이거 너무 치는거 오바였다 빼세요 나이스 아 망했다 그냥 빼지 망했죠 아 엿 넘기 으 아 글랭 으 으 안녕하세요 2천 명왕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저 엄청 템 잘 썼거든요 그냥 10 카드 캐리 할 수 있어요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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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crazy? Are you crazy? Are you crazy? 돌아야지 어디 가 뭐하면 뭐지 너? 아니 이거 싸웠으면 안됐어요 바오카이가 바텀 밀고 있었거든요 라이즈가 잘못했어요 와 이거 좋으시네 아 탑은 얼마한가? 디테일 있긴하거든 디테일 아 근데 디테일이 너무 굴다 아 누가 자꾸 핵 찍는거야 더 안되는거야 바론? 바론 트레이프 안되면 바론가자 바론가자 이제 오케 왜냐 이거? 귀 조금 느린거 같은데?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와 죽을거같아 아아 못어져 뭐하나요? 아 계속 냄대 그냥? 시간 너무 날렸어 깜짝아 시간 너무 날렸어 야 이길 수 있어요 아 속이 너무 안 좋네 무용먹자 형 무용먹자 형 너 거기까지만 없을게 나 보셨날 보유 아 뭐야 어 다했어 나야 돼 도폴로폴로폴로폴로폴로 물어 아 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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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그렇지 와 베라가 훈련이야 아 이제 바론가나?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우리 한명없어 한명없어 이게 뭐야 이겨요 제가 이겨요 아 아 욕먹자 욕먹자 어 힘드네 게임이 좀 레드 있는거지 않나? 알아서 먹고 어 뭐야 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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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올노 복합 아 뱀사 뱀사 잘 모르겠어 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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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이 이렇게 해주는데 게임을 죽겠어 설마 뱀사 키보드 소리가 많이 난다고? 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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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나이스 瓀사 못잡냐 아냐 진 iTunes 어! 맞췄어! W, Q, 막타 나이스 스탑 빠졌죠? 들어갑니다 나의 최선 아하! 나의 최선 아! 레드기 때문에 피가 차요 신달궁 아직 있죠? 그래서 나의 최선 사마에 갑니다 이거 빼자 이거 왜 안 부시니? 조금 망했는데? 이게 자이라가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아 와드네요 누가 와드네 나의 수 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그냥 암살을 앞으로 가요 그냥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어차피 뒤로 가면 죽어요 안 죽나?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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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커버 좀 우리 팀 커버 좀 감지 바로 instagram 바로 입니다 어 나이스 2단 2단 으아 으아 어 으아 나쁘지 않아요 리신이 잘했지 이거 리신이 Q 너무 잘 썼어 리신이 Q 너무 잘 썼어 진짜 리신이 저렇게 잘 쓸 수 있는 Q 아니야 리신이 왜 반말이죠 이 사람은? 리신이 많은데 여러분 존댓말을 예용 나 주세요 나 주세요 감사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지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지마 나 왜 썼지 이거? OK OK 2콜 한번 피해주 야! 후웅 왜 안 꺼? 잠깐만 각 좋아요 각 좋아요 각 좋아요 아 안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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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줄 알았는데 안좋은데 좋은줄 알았는데 안좋은데 용떠요 이제 라인가려고 이퀄가기 좋았어 이퀄가기 좋았어 이퀄 잘 떴네 이퀄을 잘 썼어 내가 이걸 안썼어 밤끝을 내가 이걸 안썼어 밤끝을 R 준비됨 그냥 이거 용을 가자 탑을 사지 말고 왓네? 와 왓 완전 철저해 OK 여기서 나는 암살각을 봅시다 M살 M살 이거 오겠지? 먹으세요 안오네 어? 이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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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스턴 집었지 점프로 그냥 스턴 집었지 점프로 쉬고 버리기 어? 개쎄? 왜 이렇게 쎄? 미쳤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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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무서운데? 너무 들어갔는데? 뭐 뒤에 싸움 없거든요?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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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zag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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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Filipino 가자 아 잡은건데 왓 없죠? 일단은 이 숨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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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계단 그냥 위로 가면 돼요 어 존재 없죠? 미드 제발 죽여 육장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뭐야 자살했는데? 이걸 자살하네 나 안죽어 안죽어 안죽고 싶어 아 GG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구인데 그거 저ong 터로